유이징 안녕하세요 이 사람 알아요? 보로라 치옥구참마도 할머니 알아요? 이 할머니가 미야제키에 살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할머니 PBR을 만들더라고요 제작가신 분이 할머니한테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달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는데 여기 길이 없더라고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서 물어봐요? 실례합니다 사과기 하는 곳이 알아요? 사과기? 6롱랑스 모으라고요? 아! 왔다 아, 50소, 10소 여긴 거 같네 여기 만능 거 같던데 아, 개신다, 개신다 아,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사진을 보여요 알아요 사진을 보여요 몇 살입니까? 저는 79살입니다 한국인 인터넷에 처음으로 매우 유명해요 예수 감사합니다 우로라 계속 들고 계시네 사보이벌 게임을 하셔서 원래 할머니는 거기서 같이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짝 마시고 계시네 에이? 한국어로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좀 뭔가 과정식으로 가진 거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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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개인적으로 개선할 바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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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거 너무 잘해서 사람들 이거 찍어달라 이거 찍어달라 해서 많이 사진이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바이벌 게임이잖아요 아! 여기구나! 너무 예쁜데? 서는 방법이 와! 와! 이렇게 멋있네 에프티크 와! 대박! 회사는 이렇게 디자인하니까 와! 생각보다 높아 아! 아! 제가 뭔가 만들었을까? 아! 워킹구젯이 있었다 정이 있대요 아리가 없대 지금 아리 많이 도로주 있는데 아리 많이... 도로じゃないですか? 와! かっこ이이! 와! 지금 엄청雨降ってきましたね 에! 이거 너무 에어가 안 됐어요? 전기에서 움직이는 거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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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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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 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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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